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은 다큐멘터리를 한번 녹음해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녹음한 적은 처음 같은데요? 아닌가요? 저도 제가 어떤 작품을 녹음했는지 잘 기억이 안나서 제가 바로 직전 방송편은 현기증이라고 제가 예전에 녹음했던 것을 다시 재편집해서 올렸습니다. ER코너라고 해서 현재 목록에서 누락된 옛날 방송편들을 다시 올리고 있는 형식인데요. 현기증도 그렇고 영주도 그렇고 좀 진한 영화들 그리고 작은 규모의 흥행이 안됐던 그런 작품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원래 굉장히 상업성을 추구하는 방송인데 상업적인 영화를 좋아하고 어쩌다보니 계속 이렇게 덜 알려진 영화들을 소개하고 있네요. 이 영화는 한국에서는 2018년도 8월 15일날 개봉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극장에서 볼 수는 없었고 나중에 VOD가 나오면 좀 보겠다 생각했었는데 개봉 이후 좀 시간이 흘렀어도 제가 알기로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VOD가 안 떠서 왜 그러지 싶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우연하게 텔레비전 쪽에서 VOD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15세 관람가이고 99번입니다. 100분짜리인데 다큐멘터리라고 하면 일단 선입견이 좀 지루하다. 정보 전달에만 치중한다. 그러한 선입견이 좀 있고 실제로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죠. 이 영화는 극 중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인물 자체가 좀 활동적이고 활발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작품 자체도 좀 그러한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음악도 좀 경쾌하고 편집이나 CG 이런 것들도 발랄하게 혹은 세련되게 그렇게 해놓고 있고요. 내용도 저는 조금 아쉬웠던 점인데 시간 순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인물, 캐릭터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루함을 덜어내고 좀 몰입해서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량도 99분이니까요. 스크린은 당시에 51개 달렸었네요. 너무나 적은 숫자고 관객 숫자는 5,111명 이렇게 기록했었습니다. 매우 아쉽네요. 이 영화는 2016년에 같은 제목의 책도 출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개인 유튜버가 짧은 다큐멘터리를 또 만들었어요. 본인이 본인 채널에서. 그래서 이 카운터스 영화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블로그에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이 카운터스라는 영화 자체를 좀 보기는 힘들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영상 그것을 보시면 그래도 좀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카운터스를 직접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좀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러시면 이 영화 이후의 상황도 보이고 이 영화 속 내용도 편집으로 집어넣었거든요. 저희 블로그 찾아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한국과 일본이 아주 심한 대치를 하고 있죠.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었고 또 그에 맞서는 한국의 그런 대응 조치도 있었고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반감이 없었던 젊은 세대들에서 일본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국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죠. 그 생각만 하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여하튼 시간에 저는 지금 흐름이 한국의 대응 방식이나 우리 한국 국민의 움직임 생각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옳다고 동의를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지금 한일 경색이 굉장히 심해진 상황에서 일본에 관련된 영화를 들고 왔느냐 그리고 제가 아마도 이 방송편 끝에는 일본 말로 되어 있는 노래를 삽입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좀 불만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화 내용은요. 일본에서 혐한 시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그것을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좀 부추기는 듯한 혹은 방치하는 듯한 아니면 보호하는 듯한 그들을 보호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 작품에서도 나오는 혐한 시위의 구호이지만 제일교포들, 제일조선인들을 가스실로 보내야 된다. 그리고 난징 대학살 이걸 언급하면서 그게 아니라 코리안타운 대학살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구호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모의 정도가 짙은 우리가 까놓고 얘기해서 감정이 나쁘면 싫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의 그냥 단순한 욕설 수준이 아니라 인종 총소와 같은 혐오의 정도가 굉장히 심한 국제적으로도 통용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죠. 그런 혐한 시위에 맞서서 일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가 카운터스입니다. 카운터스 이 영화는 혐한 시위를 반대하고 있는 일본의 평범한 시민들의 활약성을 담고 있고 또 그 중에서 좀 물리력으로 혐한 시위를 반대하고 또 그들을 저지하는 그런 카운터스 안에 또 다른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한 인물을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비상식적인 행동, 정치 이런 것에 반대하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혐한 시위를 반대하는 카운터스 이 집단하고 연대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물론 이 카운터스 같은 분들은 자신의 일본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별과 혐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와 국민과 사회를 더 나쁘게 할 뿐이다. 이런 생각으로 혐한 시위에 반대하는 카운터스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가끔 올라오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 일본에서도 우리 한국의 촛불 시위라든가 세월호 집회에서 쓰였던 노래 그것들을 그대로 차용해서 반아베 집회라든가 그런 곳에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반혐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경을 넘어서 우리 연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러한 것을 적절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일 영화들 일본에서 차별받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다큐멘터리는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 혐한 시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을 소개하는 영화는 거의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 영화인 것이죠. 이 작품의 감독은 이일하라는 한국 분이시고요. 2000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셨다가 18년 동안 일본에 체류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2014년에 울보 건투부라는 영화 제목은 좀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건데 이런 작품 다큐멘터리를 찍으셨다고 하네요. 이거는 제1조선학교 건투부에 대한 일본 내의 극우 세력의 차별 이런 것들도 담고 있는 영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진 못했습니다. 이 영화는 3회 들꽃 영화상 인디 영화들만 대상으로 한 영화제죠. 들꽃 영화상에서 다큐 감독상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 영화 카운터스 같은 경우는 9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아름다운 기러기상 그리고 15회 서울 환경영화제에서 한국 경쟁 대상 그리고 관객심사단상 이렇게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일하씨가 이런 혐한 시위를 직접 보게 되고 또 그에 맞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 영화를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찍었다고 알고 있고 또 그중에서 오토코 구미 한자로 쓰면 남조 남자들 조직 남자 조직 뭐 이런 건데 직접 물리력을 행사해서 그 혐한 시위에 맞서는 그들 행진하는 데 앞에 가서 드러눕고 혹은 혐한 시위에 참여했던 참가자들 개개인을 겁을 주고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말만 하니까 굉장히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좀 물리력을 행사해서 그 혐한 시위에 맞서는 카운터스 안에 개별 조직입니다. 그런 오토코 구미 한자로는 남조 남자 조직 그 조직의 다카쉬라는 사람을 또 알게 돼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그를 중점으로 두고 카운터스 그런 활동상도 여기서 찍고 있는 것이죠. 카운터스 혹은 카운터는 2013년에 트위터로 자발적으로 결성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창립 멤버로는 회사 CEO도 있고 혹은 뭐 저널리스트도 있고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비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 다카아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오토코 구미의 대장격인 다카앗이라는 분도 월급을 받으면 집세와 식피만 빼놓고는 전부 다 이 카운터스 활동에 쓴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카운터스가 지방도 다니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출도 많은 것이죠. 여하튼 2013년에 이렇게 결성을 하게 됐고 이들의 활동 그리고 오토코 구미 그들의 물리력으로 맞서는 활동으로 이슈화가 됐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험하게 활동을 하는가 혐한 시위에 반대하고 있었구나. 그럼 혐한 시위는 뭐지? 저질에 외치는 구호는 뭐지? 이렇게 이슈화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일본 내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그쪽의 현역 의원이 있어서 그분이 카운터스와 협력을 해서 법안을 마련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2016년에 혐오표현금지법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법을 통과시켰죠. 2016년에 이 법이 시행되고 한 1년 전쯤에 제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2015년 3월 28일 날 오토코 구미 물리력을 행사하는 그 조직은 해산 공식 해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참 이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물리력 나쁘게 말하면 폭력이죠. 그것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그 혐한 시위를 저지하고 그들의 사상을 더 퍼뜨리지 못하고 그들의 시위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죠. 그 자체가 하나의 세력이 되어서 자신들만의 주장을 따로 내놓는다던가 소위 말해서 이익 집단이 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던 거죠. 오토코 구미는 2015년에 해산을 하지만 카운터스는 해산을 하지 않았고요. 혐오 표현 금지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양측의 시위대들이 모두 좀 숫자가 줄었다고 하네요. 이거는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군요. 아베 총리의 구구정치가 점점 거세지고 또 한국과 이러한 관계가 되면서 또다시 혐한 시위가 커졌다고 합니다. 혐오 표현 금지법의 맹점은 벌칙 조항 혹은 형벌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건 나쁩니다. 이건 하면 안됩니다. 라고만 규정해 놓았을 뿐이지 이걸 하면 당신의 이런 벌에 처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혐한 시위자들은 계속 혐한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런 한계가 좀 있었다. 이 카운터스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지만 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장점들 누구는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러면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던가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 제가 방송편 말미에 삽입할 그런 노래들로 혐한 시위에 반대하는 그 뜻을 표명한다던가 이런 식의 각자 잘하는 것을 조직화해서 카운터스라는 집단 내에 별도의 조직들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서 지우기 부대 혹은 혐오 정보에 대해서 시정해 주는 그런 알려주기 부대 등등등 있는 거죠. 그 안에는 제가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물리력을 행사하는 오토코 구미라는 조직이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저는 이 영화 통보를 봤을 때는 이 오토코 구미의 활극 이런 것들 좀 신나는 그런 때려잡고 이러한 그런 모습들이 주로 담긴 다큐멘터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경쾌한 리듬은 갖고 있지만 이 영화 자체는 꽤 알찬 정보들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혐한 시위자들이 대외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런 주장 제일 한국인 혹은 제일 조선인들은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왜 저들에게만 특혜를 주나 한국 사람들도 다른 외국인들 같은 동등한 그런 처지에 놓이게 하라 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 혐한 시위에 이거 말이죠. 그냥 겉으로만 들으면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 똑같은 주장들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그런 수출 규제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한국 쪽에서 아니 왜 일본을 자극시켜가지고 일본을 이렇게 하게 만들어? 강제징용 배상 문제 그거 좀 잘 처리해 주지 그랬어? 라는 주장을 보수 쪽에서만 한 게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은데 넘어가고요. 겉으로만 볼 때 혹은 기계적으로만 볼 때 우리가 혹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틀렸다 라는 것을 이 영화는 정확하게 또 간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 시절에 한반도 강점 시절에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에 건너갔습니다. 그것이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뭐든지 간에 그리고 나서 일본이 핵폭탄 두 발 맞고 항복을 했죠. 그 이후에 일본은 근대적인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법률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일제강점 시절에 일본에 갔던 분들은 당시에는 한반도가 그냥 일본 땅이었으니까 한반도에 사는 일본 국적의 조선인이 그냥 일본 본국으로 갔던 것 뿐이죠.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아니었다고 외국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입국 기록이 없는 이 제1 한국 사람들 혹은 국적이 북한인 경우도 있을 거고 혹은 한국과 북한이 아니면 조선적이 있습니다. 한국, 북한, 조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국적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출입국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체류라던가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조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들을 위한 특별법이 나온 겁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일본의 불법적인 한반도 침략 때문에 벌어진 일이란 말이죠. 이 모든 상황들이 그 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표면만 딱 훑어보면은 구구세력의 말이 합리성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실상을 알고 보면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말들이었던 거죠. 혐한 시위의 대표 사쿠라이 마코토라는 사람은 선거에도 나가고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고 이 사람의 인터뷰도 이 작품에 담겨있고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오토쿠 구미의 대장 다카아시의 인터뷰도 담겨있는데 이 둘의 인터뷰를 서로 교체하고 이 둘의 활동을 교체하여 편집해 보여주면서 관객에게 나름의 판단을 내릴 수 있게도 하고 또 재미 포인트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쿠라이 마코토 같은 경우는 차별이 없을 수가 있나? 이 세상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차별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차별이 있고 차 등이 있습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른에 비해서 우리 학생들은 뭐 시내버스 요금이라든가 여러가지 적은 금액으로 내고서 이용하고 있잖아요.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은 사람이고 인격체이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거 똑같은데 왜 어른이 돈을 더 내야 되죠? 이것을 차별로 볼 수도 있죠. 어른을 차별한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합리적인 차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차별과 차등을 혼동하면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혐한 시위의 본질적인 목적은 그냥 한국 사람들을 혐오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거든요. 예전부터. 우리 영화 박여를 봐도 그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일본 안에서 조선인들은 소수자이기 때문에 더 차별받기 쉬웠고 그들을 이용해서 일본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기가 더 쉬웠던 겁니다. 영화 박여를 보면 우물에 독을 풀었다라는 식으로 일본 국민의 불만을 제일 조선인들에게 돌리고 있었죠. 카운터스 그 안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오토코 구미 이 조직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다카씨에 대한 이야기가 또 상당히 담겨 있는데요. 재미있게도 다큐멘터리 결말로 갈수록 생각할 수 있는 여러가지 것들을 던져주더라고요. 다카씨 이 사람은 우익입니다. 기본적으로 우파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전직 야쿠자였기 때문에 많은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혀왔죠.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일본에서도 한 일주일 정도 그 정도만 상영이 되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다카씨로부터 피해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항의가 있었지 않는가 라는 뉘앙스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전직 야쿠자였으니까 이 사람은 오전에는 A급 전범들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 와서는 극좌파 활동을 하는 그런 시민 활동가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말미에 보면 이 사람이 오키나와 차별 반대 운동에 그 집회에 참여를 해서 5년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런 식의 설명이 또 나오거든요. 일본 내에서도 오키나와는 차별의 대상이죠. 그리고 심지어 카운터스 활동을 하기 이전에 이 다카씨은 혀만 시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쪽으로 전향을 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한 극우 활동을 하다가 넷우익 주장의 동조를 하다가 카운터스로 넘어온 그런 계기라고 할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영화 속에서는 각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게 참 재밌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리자면 카운터스 활동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과 소셜미디어 쪽으로 트위터겠죠? 트위터 쪽으로 이제 설전이 부러진 거예요. 다카씨이라는 사람이 극우 시위를 하고 있었을 때 그래서 만나자. 뭐 쉽게 말하면 현피 뜨자 이거죠. 카운터스 활동하고 있는 사람하고 현피를 뜨러 만납니다. 적절한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그때 마침 초등학생들이 학교 시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걸어가고 있는데 카운터스 활동을 하고 있는 자신이 싸우러 온 현피 뜨러 온 그 상대방을 보고 초등학생이 인사를 하더라. 그래서 어? 이 녀석 나쁜 녀석이 아닌가 보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초등학생이 인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나쁠 리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엉뚱하고 단순하고 또 순수한 그런 사람인 거죠. 다카앗시라는 인물이 전 드라마틱하게 전향을 하게 되는데 단순히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그 사명감에 카운터스 활동으로 넘어온 쉽게 말하면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윤리적 당위로만 전향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적 개별 동기가 있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적 개별 동기와 윤리적 당위 함께 융합되었을 때 더 크게 전향을 하고 더 크게 삶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다카앗시라는 인물도 그런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결합되었던 거죠. 다카앗시라는 사람이 전직 야쿠자였고 그리고 현재도 야스코린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고 또 일본에서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북한이 일본 사람들을 납치해 갔다. 일본인 납치 문제였죠. 현재 납치되었다고 일본 정부가 밝힌 시민들이 일본에서 현재 살고 있더라 라는 것이 한두 명씩 밝혀지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그런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다카앗시는 북한을 비판하는 그러한 입장에 써있습니다. 우파인 거죠. 그래서 카운터스에서도 우리 쪽에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해야 되나 우려와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 결말에 보면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극자파 활동을 하는 시민활동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다카앗시 혹은 오토코 구미의 꼬봉 부하죠. 부하가 된 게 좋다. 기분 좋다. 자랑스럽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상식으로 안 맞잖아요. 야수꾼이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활동을 한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특히 혈통주의 혹은 엘리트주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진보쪽에도 굉장히 제가 싫어하는데 아무리 전향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우익활동도 현재 하고 있잖아요. 혐한 시위에서는 빠졌지만 야수꾼 신사에 가거나 납치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 비판한다던가 이런 활동을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손을 잡고 진보색채의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갈라치기 하느라고 더 난리가 나겠죠.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이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 집단에 들어올 수 없어. 이런 걸로 낙인 찍고 내부 총질하고 이게 얼마나 심합니까? 다카앗이 같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탄핵 촛불 시위 할 때 그때 나온 시민들을 좌파나 우파 혹은 보수나 진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민중들이 촛불에 참여했을까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시위를 할 때 이런 폭력 혹은 물리력 이런 것들을 행사해도 좋은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촛불 시위 비폭력 평화 시위를 하는 게 컨셉이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비판한 사람도 있습니다. 비폭력 시위만이 좋은 시위라고 말하는 건 잘못이다. 이러한 주장이었죠. 그 역사와 문화 혹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좀 달리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홍콩 시위 같은 걸 보면 뿌락지가 시위대 안에 숨어 들어가서 폭력을 일으켜서 오히려 진압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죠. 한국에서도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폭력 평화 시위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조금 과격한 행동을 보인다던가 그러면 그 사람들을 둘러싸고 비폭력 비폭력 이렇게 구호를 외친 거죠. 그 사람 무한해지게 그런데 만약 그 단계를 넘어서서 정부 쪽에서 폭력 진압을 한다. 이럴 때에는 또 시위대의 대응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 초폴 시위 때는 우리가 그런 양상까지는 다행히 가지 않았었죠. 여튼지간에 이런 다카와 시위의 물리력 행사는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본 내의 문화라든가 역사라든가 그 시위가 일어났던 때와 장수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에 대한 부작용 반작용은 있겠죠. 저쪽에서 똑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명분을 줬잖아요. 경찰에 체포될 용기를 내야 되겠지만 다카와 같은 경우 혹은 오토코 구미 같은 경우는 경찰에 자주 체포가 됩니다. 실제로 영화 끝으로 갈수록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의견은 다 다르니까 영화를 직접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화는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간 뒤에 쿠키 영상이 있는데 그 쿠키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쿠키 영상 때문에 더 이 영화가 좀 제게는 인상적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도 함께 보시면 좋은데 제가 아까 다카아시 소개하면서 다카아시가 카운터스 시민과 현핏 들어갔다고 한판 붙으러 갔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한판 붙으러 갔던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해져가지고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서도 그 사람이 나와요. 사람이 나와서 어떤 특별한 장소로 다큐멘터리 팀을 데려갑니다. 그것도 함께 보시면 감정선이 연결되거든요. 마음속에 울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여하튼 엔딩 크레딧이 전부다 올라간 다음에 쿠키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일본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일본 영화 소개하는 것도 좀 망설여지게 되고 이 영화 또한 일본의 이야기를 덮고 있는 영화 이지만 혐한 시위를 반대하는 그런 일본 민중의 활동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다카앗이 라는 사람을 중점으로 영화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영화 초반에는 그의 활약상 혐한 시위에 방해하고 이러한 것들 그리고 중반 가면서 혐한 시위의 대표인 사쿠라이 마코토 그리고 다카앗이 인터뷰가 교차 편집되고 영화 후반에 가면 다카앗이의 그 모습을 좀 더 심층적으로 다칭적으로 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는데 다큐멘터리가 지루하다라는 그런 편견에서 좀 벗어나 있는 영화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네요. 본의 아니게 요즘 계속 인디영화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10월달에 조커도 개봉을 할 것이고 얼마전에 벌새가 상을 또 받았다고 하고 도대체 상을 몇개 받는건지 가능하면 이런 영화들을 보고서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강신의 영화제가 있죠. 강신의 영화제 제가 설문을 11월 말쯤에 돌릴 것 같은데 그때 설문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설문을 바탕으로 영화제를 꾸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 어떤 배우를 좋아하셨는지 강신의 영화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카운터스 활동하시는 분이 만든 노래를 제가 삽입할건데 일본 말이 나오더라도 여러분 너무 불쾌하지 마시고 감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을 저지하라 뭐 이런거에요. 이 선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라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가사가 나옵니다. 뮤직비디오도 있던데 그거를 제가 또 블로그에다 따로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날씨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방송 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